으응 기물웅 패스파이더 그거 사기직업이라 모잡은 10가능일텐데? 그거 존나사 그거 궁순데 마법사야 완전 아 시발 나 이거 괜히 틀었다 아 시발 존나 빡치네 메이플레이기 할때 행복했는데 시발 아 좀 이런것 좀 하지마 저격해서 아 시발 지는적 안태라니까 저거 괜히 나를 싫어해 사람들이 저새끼가 저러는건데 그래서 면도하고 머리 내렸는데 살짝 좀 새내기 훈남 같지 않아? 아 시발 핑아 잘못썼다 아 왜저래 아 시발 뒤지겠는데 가봐도 노풀해 노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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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져라 큐도 많아도 없는데 레이스 아 못막았다 야 왜 마무리야? 뭐야? 뭐야? 아 에반데 오 오 아 근데 이거 죽었는데 레이스 진짜 헬카림 믿고 있었다구 오 그렇지 뭐야 아 아 아 아 아 나 저런거 싫어 나도 아 저런거 싫어 나도 뭐 그냥 그거 같은데 뭐 콘서트 아닐까? 아 축구에요? 음 나도 던패인줄 알아서 쓰는거야 던패는 저렇게 호응 안해주거든 호응보고 알았다 던패가 어떤거냐면은 내가 던패 기억나는게 아이유씨 나왔었는데 호응이 호응이 한 50% 정지를 하면은 여자 마법사 일러스트 바꾼때 호응 98% 아이유씨 왔었는데 이그때는 호응 별로 안좋다 이거user 엑가 ぞ 저 씩새끼야 아 에반데 아 팔로 풀 뺐다 아 알리를 짰어야 됐는데 이거 알리가 안 죽네 단단해갖고 뭐야 저거 저런 애들한테 져야 되냐고 진짜 수준나 져 내가 내려가기 싫은게 이런 애들 널리고 널렸어요 진짜로 아 뭐 딜을 나 혼자 해야돼 아 진짜 아니 아 아 아 아 아 궁 없어? 야 야 뭐해 아니 궁 바로 날아가지 왜 왜 안 날아갔어 잡는 거를 아 아 랭가가 어디로 오는지는 모르겠네 아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 잠깐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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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죽어 이거 빨강망탄가 아 아 아 네이슨 다 아 아 그렇지 이겼다 이겼다 그렇지 네이스 뭐야 너 싸웠나보네 네네 와 이걸 이기네 캐리 이건 캐리죠 오늘은 점수 좀 올리고 입으로 메이플할게요 님들 어 일로와 이 개자식아 볼때 욕하면 베니랬지 이겼으니까 봐준다 지화 나 롤링네임 괴물찌 123인데 초대한번만 받아줘 사진 한장만 찍을게 부탁이야 아니 무슨 사진을 롤에서 찍어요 지화니가 트위치에서 원딜프로제외하고 최고 맞지? 아니요 잘하는사람 많을걸요? 근데 열정만큼 제가 1위에요 저 프로보다 더 열정있어요 진짜 솔랭에선 트위치에 롱리해 저는 실력이 안될뿐이지 다 찍어달라그래 만원에 사진 한장 제발 이판 이기면 해드릴게요 메이플이 덤파보다 낫지 않냐고? 아뇨 메이플이 제일 쓰레기인데 덤파은 레이드같은거라도 있지 근데 유저는 메이플이 더 착해요 이건 맞아 메이플은 막 훈훈한지원 이런거 해주는데 덤파은 누가 템 먹잖아? 뽀찌달라고 거짓을 졸라달라고 공대원한테 막 다 돌려야돼 물론 나도 뽀찌달라고 해 근데 야무지잖아 아우 종우형 다이아 아니에요? 아 냄새나는게 아니라 점수가 맞아야지 듀오를 하지 아 저 반바지 안입어요 털 다리털 졸라 많아가지고 찐특 다리털 개 많아? 아니 뭐 다리털 많으면 찐이야? 그런게 어딨어 찐이 다리털 많으면 좀 극혐이긴 하지 그게 나니까 저격때문에 너무 고생 아 ㅅㅂ 뭐야 아 ㅅㅂ 뭐야 아 ㅅㅂ 뭐 다와 아 ㅅㅂ 뭐 다와 아 ㅅㅈ 아 ㅅㅂ 아 ㅅㅂ 아ㅅㅂ 운동하세요 빨리 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운동하세요 저는 롤에야 돼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 얼른 얼른 끝냅시다 이런 판은 서로한테 안좋아 오래 해봤자 빨리 치워야지 하고 아 혹분이라 그랬나? 16점 아 그래도 아직 MMR 살아있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아 뭐래? 나 어제 다이어 1에서 막 올라왔잖아 아 마스터 좆도 없네 그 맛까지 그냥 가겠다 이 사람 티 어디야 찍으셨나요? 찍으셨으면 나가주세요 바로 Q로 솔랭이 돌리게 뭐야 차단되어 있는데 이 사람? 아니 저기요 근데 빨리 나가세요 포지션을 왜 고르는데 왜 골랐어 저기요 Q 안돌아가요 빨리 나가요 아니 뭐 미드 미드타가 왜 골랐는데 그 안돌아가 빨간 느낌표 안보여? 갈게요 야 그래도 뭐야 주말인거치고 오늘 물 좋네 네 차단 풀었어요 방금 아니 진짜 근데 저번에 제가 초대하는거 이거 초대 계속하면 차단하는게 저번에 내가 방송 끄고서 롤클라 까먹고 안 끄고 다른게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띵 띵 존나 올리는거야 근데 내가 스타투 하고 있었거든 의료선 떨구고 존나 바쁜데 시발 자꾸 띵띵띵 거냈는데 그게 제가 스타투 그 마우스 가족이라서 알탭이 안되요 시발 게임소중에 그래서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 계속 초대하는거야 띵띵띵 그 소리를 너무 화나가지고 시발 졌어 그리고 그것때매 소리 소리 짱나갖고 집중이 안되서 근데 진짜 놓쳐가지고 네이스 좋아요 아 그렇지 이겼으면 됐어 와드좀 하고 봅시다 야야야야 시발 뭐야 이거 어 다행이다 하나 땄어 하나 땄어 대박인데 이건 도대체 무슨 무슨 갱이지 시발 나 個 어 잡아줘 와 뭐야 야 차라마 Pinterest 아니 왜왜왜왜왜왜 어 그래도 땄네 저게 좋았을 수도 있당 오 ua 잇 CUIL vou 왜 우리 힐일 어 와 진짜 아씨가 아아아아 아싸 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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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그렇지 네잉쓰 아 왜 정글 또 죽었어 아이씨 수건 가야겠다 이긴 이겼는데 얘를 잡아야 돼 그렇지 네잉쓰 좋아요 오 좋습니다 이거지 이거지 고겨 어디를 가 이 자식아 겟잇 아이 좋네요 아 오늘 좀 받쳐주네 티문이 아 롤 너무 재밌어 진짜 롤 하고 있는데 롤 마려워 뭐지 존나 롤 더 하고 싶어 하아 오늘 딱 100점만 갈까 100점 가고서 스타투 하다 메이플을 딱 이렇게 갈까 좀 쎈지게 쎈게 나갑시다 쎈게 쎈게 나가면 중요한다고 어 어쩔 수 없다 이거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 힐이나 전멸 들고 있으면 내가 다치하는 줄 안단 말이야 이거 들어야 돼 나 얼굴 길어보인다 나도 안해 나도 안해 나도 안해 나 다치 안한다 했어 따씨 아 존리언새끼 때문에 다치 했네 왜 저러는 거야 아니 포친키 왕치 Turner stained owa 흠 야 갓 뻔해 채팅으로 사인이요? 죄송한데 이걸 왜 돌려요? 게임 안돌아가는데 저기요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아니 Q는 왜 돌리는데 나 랭캠 해야돼 아 시발 어 아 아 기메리 어이 시노 맛있어요 아 아 아 뭐하는 거야 에이스 이 새키야 채굴까지 뭐 오니? 오 쉣 에이스 이 새키야 칠명타 터져도 존나 아프죠? 보여주나? 그렇지 좋아요 오 쉣 언제 갔어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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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됐다 이거 아 이거 진짜 블라디 야 블라디 트래플필 먹었어 아 하지 말았어야 돼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 여기 니달리 던져주는구나 좋아요 죽여봐요 그렇지 1 플러스 2 좋아요 죽을마시죠 그냥 팀 부에 술통에 그렇지 침묵 그렇지 좋아요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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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2 3 2 2 2 4 4 5 5 6 5